그래서 너무 복수하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할게. 비싼 술 막 시켰어. 과일 안주도 다 시켰어. 이 마갈룸의 해삿돈을 탕진하자. 복수다. 아니, 근데 다들 맛있게 먹는 거야. 그래서 나만 손을 보던 것 같아서 나도 이것저것 먹었어. 그래서 속이... 속이 쓰려. 뭐 듣고 있어? 억자 골목 입구에서 꼼짝 놓고 기다려. 금방 도착할 테니까. 응. 여기 먹자 골목 입구 쪽인데요. 그 귀 건너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계속 쓰러지게 있어서요. 많으신 것 같은데. 어! 어! 뭐야. 아가씨가 구세를 하지? 남자친구가 콜 넣어서 왔는데. 어! 어! 타요!